드디어 첫날이 시작되는 설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상님들 인사드리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해 계획 희망차게 세우시고 더욱 발전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회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올해에는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내용과 사랑의 소망과 이야기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복이 가득하게 희망찬 말처럼 이 복들이 가득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우리는 스마트 시대를 더욱 가까이 맞이하는 한 해로서 이제 저희 다림에서는 전세계에 여러분의 정보를 직접 만들어서 그동안 방송국에서나 하던 그런 정보화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장보를 만들고 이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나누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금하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는 제가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내용도 또 말을 넣어서 올해가 청마해이니만큼 여러분에게 그런 스튜디오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 바닥을 파란색으로 바꾸어서 정말 새로운 2014년이 파란 청마해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으며 그 바닥에 여러분의 텍스처를 넣어서 더욱 아름다운 색깔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마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는 장식을 색상을 바꾼다고 하면 이 색상 역시 이렇게 새로운 색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분위기를 낼 수가 있고 또 책상 역시 여러분들이 과거의 한 책상을 디자이너가 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그 사이즈를 더 크게도 해서 여러분들의 맞는 스튜디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는 정보 스튜디오와 거기에서 다시 여러분이 원하는 액션으로 바꾸어주고 그 안에 있는 모니터들을 이제는 이렇게 곡면으로도 만들어서 정말 멋지게 KBS, MBC의 전문 디자이너와 3D 엔지니어가 할 수 있던 기술을 이제 여러분이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이제 새로 나온 기술로 여러분들은 이제 바야흐로 방송국을 여러분 개인의 집에도 여러분 사무실에도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도 세미나실에도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 정보화를 위한 여러분의 사무실이 정보를 만드는 방송국으로 과거의 KBS, MBC의 크나큰 방송국들이 이제는 여러분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퍼스널 스테이션 개인 방송국 시대를 2014년에 분명하게 열어드릴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편하고 싶고 멋지게 여러분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러한 새로운 달려가는 힘찬 격동의 2014년이 되기로 저희 다리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는 나머지고 기록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삶의 히스토리는 동화상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스마트 동화상 문화시대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리미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더 신나고 흥미진진한 기술로 2014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